진정시키시고 산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저 솔로 온 애옵도다 저 고음에 갚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쇠소리 내 아버지에 지으신 그 솜씨 깊어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대는 저 아침에 와 저녁놈 밤하늘을 남겨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도로에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내놓으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대는 조상의 고음 바람과 찬장한 신의 눈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그 솜씨 깊은 바람과 다주 하나님의 큰 그 솜씨 깊은 바람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대는 사장님께서 홍금기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당연히 내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몸도 내 몸으로 나았으니 내가 보살펴만 한다고 여겼던 자식도 내가 수고해 벌었으니 내 것이라 지었던 물질도 노아부라 하신 말씀 따라 오늘도 걸어갑니다 덕분에 소유해야만 사라지던 삶에서 욕심내지 않아도 채워져 사라지는 신비를 놀라움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진정 가난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 마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사님께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까? 2월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세형을 닮았겠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월 성세형은 3월 21일부터 24일입니다 은비님의 자제이신 이인규님이 2월 25일 낮 12시 30분에 노블발렌티 대치에서 결혼합니다 예배 후 11시에 출발합니다 두 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월 종일 성세행 안내입니다 3월 9일 토요일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으로 저녁이로 출발합니다 효주님이 나사와 시계추라는 연극 공연을 합니다 멋진 연극 체험을 하도록 마음 모아주세요 그리고 소나무님이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였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게도록 기도해 주세요 2월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연님 한가 소나무님 오선님 무섬님 여사님 만남님 대만 사리님 가을여행님이 동남아 여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 승혜님 임기님 수바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배 사회와 기도 및 치사담보는 아래로 받습니다 기사님 인생무처 함께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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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차근차근 찬송가 차근차근 바람이 불려 귀가 내린다 귀가 내린다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열매가 자라온다 찬송가 차근 찬송가 차근 천천히 사랑이 불면 마음이 쓰러진다 마음이 쓰러지면 내가 사라졌다 내가 사라져가라 한님이 오신다 작은 작은 천천히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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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